앙 구독띠, 앙 따봉띠, 앙 알림띠 오늘은 마크 하드코어보드 켜낭 엔더드래곤 켜낭을 할 겁니다 원래 갑자기 왜 이런 걸 하냐면 원래 제가 내기 컨텐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얘들이 내기하는 게 죄다 무슨 다크솔 제가 아예 못하는 게임만 내기에 걸려고 하니까 어쩌다스럽게 자연스럽게 마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하드코어 켜낭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걸 제가 8년째 했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 못 깨냐 깨냐의 내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기를 할 거냐면 제가 이기면 얘들이 저번에 제가 빼빼로 뿌렸던 것처럼 얘들이 하나씩 저한테 기프티콘 하나로 과자를 하나씩 줄 거예요 오케이 뿌린다 짠 그러면 근데 제가 지면은 제가 만약에 하드코어로 못 깨면은 제가 한 시간 컨텐츠 있죠? 요즘 무슨 유튜버 장재형님이 하시는 갑자기 유행한 그 컨텐츠를 한 시간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인크래프트 컷 현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어쨌든 보고 있지? 보고 있지? 얍스 오케이 그럼 하드코어 하고 아 하드코어는 뭐야 이거 치트? 아 치트 레이 포노스 상자가 넘네? 그냥 하려고 해도 안 되네 자 간다 시작 어선 근데 하려고 했어 설마? 오케이 아니 아니 그냥 한번 해보려는 거지 왓! 왜 저래 말려? 야 잠시만 야 야 이거 다시 해줘 야 잠시만 이거 어디야? 야 잠시만 야 뭐야 잠시만 이거 에바지 잠시만 아 이건 진짜 에바야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진짜 에바야 야 이거 진짜 진짜 한 번만 기회돼줘 아니 뭐 기회돼 야 이거 기회 다시 해줘 아니 뭐 싹하자마자 무인터넷 태어나 빠지게 와 아 아이스 아 아이스팅래크트 수영페티까지 될 수 있다 빠르지 뭐 어 운도실력 운도실력 아 운도실력이야 에바참치네 아이씨 뭐야 아니 이건 좀 에바지 잠시만 아니 무인도라니까 근데 어 뭐라고 아니 그니까 왜 무인도야 아니 아이 꼬면 운 좋으시는 거야 아니 쩡이도 무인도잖아 아니 잠시만 아 이건 진짜 이건 다시야 돼 진짜 이건 안 돼 아 이거 초반부터 배고픔 엄청 많이 되는데 이거 운도실력 운드실력 아 이거 다시 해 말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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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치리면 벌써 덜 켰는데 이거 아 그니까 다시 해 말어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진짜 아 빌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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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명할 시간에 변명할 시간에 철 켰다 레알 아니 저기 나무가 있어야 저렇게든 말도 하지 여기있다 저기있다 아 이거 다시 아 이거 진짜 레알 야 이건 진짜 다시 하자 아 제발 야 엘반데 아니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이러냐고 아니 무인도에 태어나 아니 진짜 월탱이건 이거 추워요 오 나이스 이번엔 나무 좋아시겠네 상당히 이거 5시간 안에 못 깨면 이제 아 뭐 뭐 오 지겁다 벌써 5시간 안에 못 깨면 실패한 거지 뭐 아 근데 솔직히 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긴 하거든 떡밥을 깔자면 아 진짜 닙밥 깔자면 닙밥 깔자면 닙밥 깔자면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보긴 하거든 말썬 벌써 고기 캐고 땅걸로 왔겠다 비용해 어? 어 부상해 너도에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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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다 저희도 같이 아니 일대 아니 니들 혼자 뭐야 저기 뭐야 어 잠시만 저거 뭐야 어? 마을이야 저거? 몰랐음? 아니 아니 뭐 몰랐으면 저렇게 피라미드도 있네 피라미드도 있네 피라미드도 있는데 잠시만 아니 봐봐 잘 봐봐 저렇게 원래 길어? 네 네 12조력이 길다고? 예 1점이 추가된 거 아 진짜? 아 나 몰랐어 네 나 당근이가 마크 시작한 지 1대 네 저거 다 하는데 아 아 저건 나는 원래 진짜 고수는 원래 진짜 고수는 이런 패치 같은 거 남한테 들어서 알아 오케이 그냥 고기는 대부분 한 거 같고 저기 가면은 그 야채 같은 거 많이 있겠지? 감자 같은 거 가서 좀 한 다음에 땅굴 들어가야 돼 저만 밤 드는데 막 땅굴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진 않겠지? 그렇게 추하지 않겠지? 그렇게 추하진 않을까 어우 뭐야 뭐 많아 그치 그치 근데 아래 들어갈 때 만약에 그 뭐지 다이아몬드 있어 엄청 쉬워지는 거 아닌가 게임? 다이아몬드 있으면 쉬워지는 거 아니냐고? 응 시험이 됐어 다이아몬드 아 그래도 뜨긴 뜨잖아 뜨긴 뜨잖아 뜨긴 뜨잖아 난 그것도 모르겠더라 한 번 더 뜨고 본드여 배고픔 이제 달기 시작하네 뭐야 이거 아이씨 필요 없어 아까 차 가는 거 오오오오 아씨 그거 아니 필요 없어 어 황금 사봐 황금 사봐 황금 사봐 아 근데 이 때 틸스라에도 이 때 TMP 안 가져가네 당연히 안 가져가져 왜 필요한데 TMP 안 가져가네 왜 필요해 지금 아 불편 참 이 자식들 됐다 말그만 사봐 이거 집 같은 거 다 뜯어가야 돼 빵만 들어가야 돼 이거 집 아니야? 아닌데 어 쩌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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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뭐야 방금 차트에서 무인도 개 힘들었는데 그냥 깰 거 같은데 솔직히 그만 아니 진짜 그냥 끌 거 같아 너무 안정적이야 지금 원래 먹을 거 없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마기나 너무 쉬우면 3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좋아 어 그런데 괜찮네 그러니까 10시까지 해도 소식 상관없거든 10시까지고 갑자기 말 살아도 갑자기 수정 뭐야 안되지 안되지 왜요 뭔데 더 화나네 더 화나네 도전식이 그냥 하면서 축하해 하면서 지금 용은 초반이죠 이제 멀고 엄청 많으니까 뛰어다니면 되겠다 동굴 하나가 안나와 뭔데 동굴 나왔다 지금 말하자마자 아씨 잠시만 잠시만 방 방 뺏어 이 자식들아 오 나 이제 아쉬워하는거 봐 와 진짜 대박 인챈트도 해야되네 진짜 안전하게 가려 타이머택이 아니니까 이게 어 뭐야 잠시만 어 아 아까워 야 뭐야 이거 야 터져라 어 어 뭐야 렉 렉이 있으면 안되는데 아 똥콩 아 아 뭐야 썸렉이야 소모도 안 열었으면서 됐다 아우씨 이거 이상하다 우리 이렇게 안 끄기는데 어 어 뭐야 바로 다이아나다 벌써 다이아나 아 아 아 한개 아 두개 끝 두개 끝 아 아우 나있떠 아 아 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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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라 고인물인가 고게임 이게 게임이야 저흡 글 8년 짬 괜히 먹는게 아니라니까 이 자식들이 날 안믿어 오케이 어 벌써 다이아나 지금 뭐야 시작하는지 20분도 안되는데 이거 뭐냐 흐흐흐흐흫 오케이 엔도진주 오케이 개인이 잡았어 바이아라 어 짠 어 어 아 아 아니 아 아 진짜 이거 너무 쉬워서 약간 걱정되겠네 그 하품의 의미는 뭐지? 그 하품의 의미는 뭐지 다들? 아 졸려서 졸려서 우리 나한테 빨리 자야 해요 기도 커야 하고 졸하라 하고 있네 진짜 늘 시도 안 됐군 제발 이것도 제발 낙사 낙사 꺼야 오! 바로 옆에 신전이 있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제발 아니 아까랑 맥 온도 잘 못해 orts 온도 실력이라며은힘 오세요 온도 실력이라며 어떻게 된 건데 블레이즈가 스포너가 없어 어? 아 뭐에요? 정신 야!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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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방금 뭐 뭐야 아니 이거 이상하다니까? 튄다니까 얘들이? 잠시요 아 아 축샷! 아깝게 봉치 시력 도왔으면 간다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잠깐만 너무 멀어 좀 가까워서 누가 지금 라면 먹어 아니 저기 봐봐 아니 저기 해봐라니까 아니 저기 몬스포는 여기 거의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 용암뿌리 어 뭐야 몇 시기? 용암뿌리어져 있어 이게 뭐야 야 이거 반응 아니 아 제발 홍화에 죽어 아 잠시만 아 갑자기 아 쪼이 쪼이 아니라 잘못 맞으면 죽어요 아 죽진 않겠다 오오 용화에 빠져라 제발 아 개 아파 아 꺼 찬 거 거기서 설치도 안 그 나와요? 나오긴 나오는데 적게 나오잖아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용암을 막을 수가 없어 막아야죠 위에서 문원을 막아야지 깜짝이 지금 나도 이렇게 쫄리거든 원래 안 쫄거든 이런 거 진짜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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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자동 점프 뭐야 이거 잠시만 어 아니 꺼져있는데 뭐지? 거기 뭐 자동 점프 된 줄 알았어 손이 꼬여 있다가 예전 whatever 내가 진짜 그 왕아 한번 한번 이 지젠데 있는데 그냥 끊어졌네 음아 아 형 안 끊어졌네 안 끊어졌네 아씨 그냥 여기서 그냥 이쪽에 두개 막으면 되잖아 뭐하고 있는 진짜 멍청이 뭔지 모르는 아 아씨 됐다 편황 두명태 야! 야! 이 셰틀아! 야 옷 입이... 이리 와!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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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쫄, 쫄, 쫄. 오오오! 오오, 이 셰틀! 어, 이 셰틀! 오오, 잠시만, 이 셰틀, 뭐야! 한 발 부서지 못했겠네. 돼있다, 한 마리, 허리. 어? 용아희 빠져라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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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. 와, 저 이상하게 자리 잡았길래. 근데 방금 그거를 못 봐볼까요? 방금 그거를 못 본 걸까요? 뭐뭐뭐뭐뭐 뒤에요 왜 뒤를 못 봐요 나 조용히 있지 아 왜 말했어 나 조용히 있어 맞아 지금 잘 말했는데 아 지금 말한 사람이 누구야 아 이거 뭐야 뭐야 어 뒤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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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빵빵 야 뒤에 블레이즈 있는 거 말한 사람이 누구야 맞을래 위험해 위험해 나 아니 아 뜨거 다시 갔냐 다시 갔냐 어? 생각하고 너무 아파 아 왜 안 줘 아 진짜 나오는 게 오래 걸리네 핸드실이야 핸드실이야 임마 임마 얌마 여기가 2종가 됐다 우 아아 아아 아 으 아 으 으 으 아아아 cartoon 아 뭐야 로비 일찍 죽었잖아 아아 아 아 아 아 야 갑자기 세네 마리 나왔어 오른쪽에 한 마리 더있었네 그 다음에 딜리트월드 딜리트월드 아 넌 방심하고 있었다 요건 일곱개가지고 그냥 갈걸 원래 내기대로 이제 저는 1시간 동안 베드락 주먹 뭐지? 뚜디 때리는 거 혼자 쉬지 않고 때리는 거 혼자 찍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났다. 8시 다 돼서 끝났어. 그러니까 좀 버틸 줄 알았는데 저도. 저도 8시 다 돼서 야아악!